좋아, 쳐. 방구를 찾으면 되는 거지? 됐어. 열어놔야지, 우리 뒤에 빨리 찾아라. 여기 있을 것 같아, 거기. 안녕하세요. 저희 노란색 박스 좀 찾으러 왔는데요. 혹시 박스 같은 거 못 보셨어요? 네, 없습니다. 진짜 제가. 워낙 많은 분들이 이렇게 믿는데도 없다고 그러시고 그래서. 제가 잠깐. 잠깐만, 잠깐만. 항상 이렇게 당황할 수 있어요. 항상 도망치는 게 최선 아니에요. 문을 잘 끄거나 아니면 여자 장식 같은 데 숨는 거. 오빠. 나는, 오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 누가 있어요, 누가? 여기 누가 있어요, 누가? 선생님, 여기 경찰청이잖아요. 여기 범인이 안에 들어가 있어서 저희가 잡아야 하거든요. 그렇지 없어,цион 여자야 누가 열어라! 여자 누가 열어라, 잡아라. 여자 누가 열어라, 잡아라. 미안해요. 여자 누가 열어라, 잡아라. . 으아아. 이중마. 으아, 위로. 위로, 위로야. 먹은다 이. 오케이. 위로야, 위로야. 위로야. 우리 앞뒤 이 꽃을 반해 주었다면 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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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네! 오! 됐다! 이거 한 번 쳐야지 아이씨 아이씨 아 너무 배로다 배로 잘했어요 아 대박이야 역시 창민이 야 윤호윤호 아웃 윤호윤호 아웃 윤호윤호 아웃 윤호윤호 아웃 윤호윤호아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제서 오빠랑 감수랑 오빠랑 나 바뀌잖아 근데 방울이 없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